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망했습니까? 누가 사망했습니까? 누가 사망했습니까? 귀족 파라켓의 가문 없어진 가문이 가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니 계약을 파괴할 수가 없네 또 오래된 건데도 안 돼 오래된 건데도 안 돼 오래된 건데도 안 돼 조금 이랬어 워낙에 있는 건데도 안 돼 조금 이랬어 아 후손이 있대요 아 베드 섭섭 이즈 컨트랙 전유 라이프 이즈 나그리 비스 원 더 하우스 부터 스피드 리그 아 데스 이즈 올해 이벤은 아사신 웨어 디스 봉 그니까 얘가 개야 그니까 얘가 개야 자기들도 곤란한 거야 벽장에서 난죠 그래서 빨리 이걸 해결해라 우리도 곤란하니까 네 그 이들 후손들을 찾아서 이걸 취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얘들이랑 좀 싸워야겠네 네 말할 때까지 말할 수 있을까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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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시EN에 가죠 여긴 좀 안전하겠죠 스카이월드는 너도 방식으로 하면 안 돼 백작 한 명 판사 뭐 이렇게 세 명이 릴리아나는 원본을 파괴하자 계약서를 근데 위험해 보여요 그쵸 그쵸? 아니야 도와줄게 어... 선택적 조세핀과 얘기하거나 릴리아나 암살자 파견하는데 얘기합시다 이렇게 네 작전 상한 펌으로 가서 파킹 궁전위원 보조금을 찾으세요 멀리 있나? 아, 근데 지금 쓸 수 있는 게 없네? 지금 이거 한번 돌아와야 될 것 같아서 우디는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 우디는. 이게 조세핀의 의견을 들으면요. 후원자 얻는 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이 여기다 돌아와야 되니까 시간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아. 아, 이런 거 좀 너무... 일부러 시간 끄는 듯한 느낌이... 왜냐면 리얼타임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시간이. 그렇네, 별로 안 좋네. 그러면... 좀 빨리 올릴 수 있는... 평온이의 침묵. 어... 어둠 속의 봉화들, 금단의 오아시스. 용 잡는 거. 용 잡는 거. 용 잡는 거. 용, 용, 용 관한. 용에 관한. 용, 용 서부진임호. 좀 더 퀘스트를 해보죠 문서를 풀어드리기에 전달하세요 그 뭐 보내고 이러는 건 흥미있는데 보상을 좀 리얼타임으로 받아야 되는 게 조금 별로 물론 게임 하다보면 깨집니다만 3명을 파견해서 그게 보상이 들어와야 되는 거 기다리는 게 조금 그래요 지금 히마나 얻었고 히마나 얻었고 레벨업 가능하거든요 우리 캐릭터들 레벨업 좀 하고 카산드라는 방패 쪽에 전사의 결이 하나 레벨업은 궁은 거의 다 올렸는데 하나 못 올렸네요 기절사격 기절사격 그리고 솔라스도 냉기 쪽에 아직 덜 올렸어 회피의 걸음 아니면 얼음 눈보라 왜 못해 얼음가구 먼저 해야 되나 얼음가구 됐고 무기 같은 것도 장비하겠습니다 나부터 무기는 폭풍이란 무기가 있어요 이건 한손 무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한손무기 원핸드 손가락 방패는 카산드라는 무기가 이거 괜찮고 방패도 운명의 조가 이걸로 바꿔주자 장신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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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띠 마법정 생리협수 반지 방패간타 반지 자베 문장 카산드라는 힘의 목걸이 어 광란의 반지 강화된 전장의 함성 반지 강화된 전장의 함성 반지 도전장의 반지 이 반지 강화시키는 것은 스킬을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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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는 네 비앙카 비앙카 이거 계속 쓰게 되네 이건 계속 쓰게 되네 뭐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없나 비앙카 비앙카 자 갑옷 괜찮고 모자도 괜찮고 매트도 괜찮고 장신구 네 다 괜찮은데? 솔라스도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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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 이게 좀 나은데?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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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 폭풍 오 진짜 멋있는데? 갑옷은 마법사 갑옷 모험과 모자 향상된 마법목걸이 황그리 방어 강화된 얼음벽 반지 강화된 얼음 지뢰 반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스읍 가보죠 프레드릭에게 전달한다 힘 플러스 1 오 아파 뒤에 뭐가 또 퀘스트 있는데? 어디에 있던거지? 어디에 있던거지? 조달단단단단 조달은 힘은 계속 얻을 수 있으니까 반복하면 힘은 그냥 올리기는 어렵지 않겠다 힘은 그냥 올리기는 어렵지 않겠다 그쵸? 뭐하던게 많거든요 뭐하던게 많습니다 힘은 금방 올라가겠네요 뭐하던게 삼십 올려야 되니까 요건 됐어 금광왕 이제 천금석 기가만 영광 좀 더 먹으면 되고 자 프레드릭이랑 얘기 한번 해볼까 용에 대해서 문서를 찾았습니다 언어학자 모르는데 번역을 준비하세요 번역을 준비하세요 번역을 준비하세요 번역을 준비하세요 번역을 준비하세요 파워 15 아이씨 네 우선 여기 서부 지민호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요새 점령하다 그래판 날개 요새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가야죠 흙, 먼지, 평양 요새가 뭐가 검 연기가 심상치가 않네 입구가 어디지? 날개 요새 발견 적들도 발견 자, 베나토리오 화염에 뛰어들어가 조발 아우씨, 때리려고 했는데 폭파샷 누가 지금 위에서 쏘고 있는데? 봉수가? 어디있지?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던전이라 던전이래 요새라 또 발 눈쇄 오케 둘 다 끝 둘 다 끝 노크해야 될까? 부시자 부시자 흠 물 부시고 들어가자 던벼 이놈들아 어디갔니 올라가볼까 올라가볼까 어깨잘리풍 사람이 죽어있네 아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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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은 여기도 없다 여기에 뭐가 있다 악마를 막았는데 도움이 될거다 영향력이 올라갔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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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레소 호감도가 증가했다 올라가보자 저쪽 안쪽으로 도망가는걸 봤는데요 뭐가 있다 숨겨져 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재료같은게 숨겨져있네 로세가 잘 만들었긴 했는데 로세가 잘 만들었긴 했는데 아우 아파라 아우 아파라 들어가보자 베네토리 저 들어 막아라 도발 으어 drained 으어업 뻣 uet 윽 옥 여기서도 쏟은데 되 후 잡았나 차 잡네요 봐 우리 끝은 아닐텐데 어? 우리 끝은 아닐텐데 조용하단 말이야 저기있다 추아 조발 조용하단 말이야 누가 얘기하는거죠? 잡았어 저기 또있다 법사 무효아 마법 좋아 법사 위에서 걸어줬나본데 끝 어디를 올라가려고 어디를 올라가려고 한 가지 또있다 어디있지? 어떻게 잡아야되나? 어디있어? 죽었나? 자 자 아유 잔말이 많아 법사 죽어 그렇지 도발 법사 법사 죽여래 법사 아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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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을 하나 더 받아야될 것 같은데 스킬이 좀 데미지가 많이 좋은게 없네 됐고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여기다가 신문에 깃발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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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이 좋은 성을 얻게 되다니 거점이 되리라 아샤 아샤 흠 아샤 흠 신문의 퍽 하나 올라갔어요 레벨업 제가 13레벨 힘이 5가 올라가는 자 저 레벨업 하겠습니다 여긴 다 문개방팬 다 찍었어요 전쟁의 대가 천병 중에 황수의 돌진 도전 전쟁의 함성을 하나만 더 차라리 돌리고 이쪽에 뭔가 안보는 여기 뭐가 있는데 랜드마크가 있는데 랜드마크가 있는데 랜드마크가 있는데 안 보여 나한테는 아 여기 위에 있나 제사대장 제사대장 강도도 있고 물도 없고 강도도 있고 물도 없고 인퀴즈터 루포트 캡틴 루포트 캡틴 배치 사장님 I don't want to get we haven't I beg I serve Commander Cullen offered me a job and I was glad to do anything to help stop carry on I don't want to get